엑시 불나방, 엑시 개벤져스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엑시 불나방은 여유가 느껴지고요. 모든 팀이 두려워하는 팀이고, 좀 무서웠어요. 우리가 박선영을 이겨낸다면? 불나방이 대수야? 가자. 무서워서 그래, 무서워서. 박선영이다, 박선영. 박선영 온다. 저 사람들이랑 올라 붙어야 되는 거야. 자, 신봉선 붙었습니다. 지금 개벤져스 수비가 너무 탄탄해졌어요. 야, 너 공격이야. 난 언니만 잡는 거야. 나 공 안 봐. 오, 탈압박 대단입니다. 뿜나비. 뿜나비. 끌기 어렵죠? 개벤져스는 지금 몸싸움이 대단해요. 서동주 나으러 떨어졌거든요. 박선영 혼자 다 해요. 한 명, 한 슛. 조회련, 도도래는 거 보세요. 대단합니다. 조회련. 나이스. 오 마이 갓. 김민경. 팽크다 밀고 들어가면서 선수들을 해체시켜놓고. 가자. 김민경. 김민경. 야, 이게 무슨 일입니까? 최민경. 김민경입니다. 최민경. 최민경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